시간표현 시간표현입니다. 시간표현은 숫자에 g를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4시에 해당되는 4는 요로, 9시에 해당되는 9는 크로 발음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 난지? 한 시? 이치지? 두 시? 니지? 세 시? 산지? 네 시? 요지? 다섯 시? 여섯 시? 일곱 시? 십지? 여덟 시? 아홉 시? 크지? 열 시? 열 시? 열한 시? 주의치지? 열두 시? 주의치지? 잘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일 시? 일 시? 일 시? других 시? 삼 시? 여덟 시? pagar slope änfive이? 六 시? 일 시? 돈이? 일 시? 십 Panama. 일 shipping. 주니지 몇 분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몇 분은 훈 또는 뿜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1분에 해당되는 it가 it로 6분에 해당되는 lock가 lock으로 8분에 해당되는 hat가 hat으로 10분에 해당하는 주가 jt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또한 1분, 3분, 4분, 6분, 8분, 10분은 뿜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음에 주의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뿡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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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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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 6분 6분 7분 7분 8분 9분 9분 10분 10분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발음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뿡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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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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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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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11분 7분 12분 10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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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분 6시 15분 4시 9분 7시 20분 8시 47분 5시 10분 10시 36분 11시 51분 12시 8분 3시 15분 3시 15분 7시 26분 7시 26분 9시 37분 9시 37분 10시 49분 10시 49분 8시 50분 8시 50분 12시 44분 12시 44분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40분 11시 30분 12시 30分 12시 30分 12시 31분 132 121 152 152 152